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세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점 부근 찍고 나서 상승 추세로 좀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좀 눌림목이 있었죠. 그래서 눌림목이 있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개미 개인들 흔들기 모습으로 보면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눌릴 때마다 조정 구간에 정확한 타점 잡아서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요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체코 원전 수주 원전 관련 주죠. 원전 수혜주 중에 대장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종목이고 이제 원전 수주 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될 종목이 바로 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장주인 이유는 실제로 거래 대금이 얼만큼 터졌죠. 두 번이나 1조 5천억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진다는 건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세력들이 매집을 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세력들이 매집해 있기 때문에 14,000원 대에서 어떻게 됐죠. 25,000원까지 다이렉트로 1차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파동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두산 에너베리티가 원전 대장주 중에 가장 큰 강력한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재료가 언제까지 있냐. 2035년도 이상까지 재료가 지속이 됩니다. 그럼 재료가 지속이 되면 주가 흐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는 뭐죠? 기회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런 구간, 그 눌림목 구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입니다. 이 기회일 때는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수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타이밍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은 당연히 저점에 매수해 놓고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파동을 그리며 나아갈 종목입니다. 그래서 2차 파동이 엄청나게 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요.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언제 해야 될지 이 매도 타이밍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소통방에서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뭐를? 고점 매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하게 되면서 정말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가 되고요. 현금 확보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리밸런싱 된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과 수익을 내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응이다. 그런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게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관련해서 원전 이슈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두산형제 박정원 박지원 체코에서 원전 동맹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 팀코리아 내년 3월 최종 계약 원전 1, 2차 핵심 죽이기 공급할 두산 애너빌이 가장 큰 수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애너빌리티가 이 원전 이슈 중에서 원전 재료에서 가장 큰 종목이다. 대장주다. 박정원과 박지원 두산그룹의 총수형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일정에 동행합니다. 두 형제는 이번 활동으로 총 예산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소주에 대해 양국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19일 두산에 따르면 박정원 두산 회장과 박지원 두산 애너빌리티 회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경제사절단 소속으로 이날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체코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채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를 시작으로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관계자 총 50에서 60명이 포함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저희 대기업 총수들과 윤 대통령까지 다 가는데 당연히 수주를 확정시키고 오겠죠. 윤 대통령과 결제사절단의 체코 방문 중 주된 이유가 체코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앞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꾸려진 팀코리아, 한수원, 한전기술, 두산 애너빌리티 등등이 있죠. 그래서 지난 7월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반이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측과 팀코리아는 향후 원전 건설과 관련된 협상과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팀코리아가 두코반이 원전 사업에 최종 계약 당사자가 될 경우 두산 측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한다. 당연하죠. 두산이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계약 시 두산의 원전 관련 계열사 두산 애너빌리티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와 같은 1차 개통 핵심 주기기를 공급합니다. 또 증기터빈 등 2차 개통 핵심 주기기 공급은 두산 애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오가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측의 수혜가 가장 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그룹의 총수 형제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윤 대통령도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끌고 가는 거죠. 왜? 수주를 따오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24조 원 규모로 측정된 이번 수주 예산 중 두산 측이 가져갈 금액은 약 8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두산 애너빌리티의 주기기 제작에 5조 7천억 원, 주설비 공사는 2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래서 내년 3월 최종 계약 시점에 주기기 제작비나 시공비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게 될 것. 그리고 총 수주 규모는 4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업계의 계산이다. 정말 이 원전 두기 건설 끝나고 나서요. 추가적으로 해외 여러 나라에 최소한 20기 이상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실적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정말 이 두산 애너빌리티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구간들은 당연히 매수 기회가 되고 눌림복이 와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드린다고 했죠? 기회를 잡아 드린다 말씀드렸죠. 그럼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수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이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은요. 원전 테마에서 가장 강력한 대장주잖아요. 아까 뉴스에서도 봤듯이 가장 수혜를 입는 종목이 바로 두산 애너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 세력들과 함께 2차 파동 이렇게 크게 나올 거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올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저희는 고점 신호가 부착이 되면 고점 매도 할 겁니다. 근데 이 고점 매도를 개인분들이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타이밍을.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다. 소통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고점 매도를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가 되실 거고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리밸런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사이즈 이렇게 불어나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 이 모든 대응을요.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함께 할 겁니다. 이 모든 게 무료고요.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저가 구간에는요. 절대로 강력하게 홀딩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요. 그때 고점 매도까지 제가 정확하게 도움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점 매도하기까지 큰 상승이 나오기까지 기간 소요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이고요.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한데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큰 자금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300만원이면요.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원 반드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소통방에 오시면은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 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은요. 이제 세력이 매집을 해야지 주가가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바로 세력 그리고 주도주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 세력 주도주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를 드릴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요. 이 매수 매도 이것만 하실 수 있으시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시니까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손실 보냐면 고점에서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통계적으로도 90%가 넘게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원금 복구해 드리고요. 반드시 수익으로 내드릴 테니까 무조건 참여하시고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 이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5개월 뒤에는 여러분들 9600만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월평균 100%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개월 차에 큰 금액으로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이 300만원으로 1개월 뒤에는 600만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2개월 차에는 6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1,200만원 수익금 벌어 가십니다. 3개월 차에는 1,200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2,400만원 만들어지고요. 4개월 차에는 2,400으로 여러분들이 4,800만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5개월 차 여러분들 계좌가 4,800만원으로요. 드디어 9,600만원 달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반드시 달성시켜 드릴 거고요. 실현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실제로는 제가 100%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여러분들 자산이 억대 자산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1억 시드가 마련이 되실 텐데요. 이때부터는요.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만들어진 건데 이때부터는요. 제가 1단계 목표를 달성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발판을 만들어 드린 건데 이 발판을 밟고 더욱더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제가 무조건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1억 시드면요. 5%만 수익이 나도 500만원 수익이에요. 근데 이 500만원이 절대 잔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직장인분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500만원 어떻죠? 근로소득보다 투자소득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좀 생길 거예요. 이제 좀 더 풍요로워지면서 여유가 생기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가족분들과 외식하실 때 맛있는 거 드실 때 돈 걱정 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과 여행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다녀올 수 있다. 어떻게 편안하게 제가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게끔 책임지고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억대 자산이든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이 소중한 자산을 이제부터는 절대로 잃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중한 자산 제가 지켜드리고요.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 내드릴 거니까요.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인연 시작되신 분들 한두 달 뒤에는 저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문자를 많이 주세요. 그럼 제가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정말로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람 느끼는 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 내드릴 거고 제가 단기간에는 여러분들 호화롭게 좀 못해드려요. 그렇지만 1, 2개월 이후부터는요. 생활 자금 그리고 여유 자금 가장 중요한 노후 자금 있죠. 이런 걱정은 하지 않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든 도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요. 저와 인연 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요.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9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헤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입니다.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디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확인된 종목이에요. 세력주 매매 기법 포착되었고요. 세 가지 매매 원칙 확인되어서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원 이상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선물 받아가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2024년 11월 미국 대선 해리스 대장주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50%, 46%, 50%, 46%, 50%, 46%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세 곳 다 해리스가 압도하고 있죠. 그래서 대형 세력 매집 종목 해리스 미국 대선 임맥주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임맥주 들어가는 이유는 해리스 부통령, 한국인 친인척 있다. 한인과 한 가족이다. 그러면 엄청난 임맥 재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임맥주를 저희가 포착을 했고 저점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저점에 매수 이렇게 도와드릴 거고 이렇게 저점에 매수해서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상한가로 최소한 5방 이상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매수하게 되면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르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매도하고 나올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종목 천만원 매수하시면요.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이거 선물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물 받아가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확실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왼쪽의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은 대상홀딩스 우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된 이유는 이정재의 연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동훈과 이정재의 친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 찍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주로 이렇게 강력하게 편입이 됐고 대선주가 국내 증시에서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대선 도전인 총선 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점에 7,000원에 매직을 했었고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상한가로 6방 이렇게 움직였고요.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최고점은 65,300원 이렇게 갔다 9배 올랐습니다. 대선주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은 미국 대선주죠. 훨씬 더 강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헤릭스가 지지율도 압도하고 있고 그래서 헤릭스 임맥주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은 최소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 먹고 나올 거다. 함께 매도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0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000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수익금 가져가시고요. 반드시 이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선물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종목도 보시면요. 이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전에는 와이더 플랜이셨는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마찬가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이렇게 편입된 이유는 이정재가 이거는 아예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더 강력하게 편입이 됐고요. 한동훈과 이정재 마찬가지로 친분이 있고 사진 찍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대선주로 편입이 됐고요. 대선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대선 도전인 총선 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2750원에 매집을 했었고요.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상한가로 이 종목은 8방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최고점 29850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10배 이상 올랐죠. 10배 이상 이렇게 갔고요. 그만큼 대선주가 국내 증시의 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은 미국 대선주죠. 훨씬 더 강력한 종목이고요. 해리스 인맥주 지지율 압도하고 있고요.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인데 저희는 5배 500%만 먹고 함께 매도하고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선물 무료로 드리는 만큼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받아가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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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